천철 씨 아주 열창을 하시네. 네 잘 들었습니다. 나이가 있으니까 열창을 해야죠. 신도림 테크노마트에서 함께한 아이레TV 스타 쇼쇼쇼 이제 마지막 무대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.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너무 아쉬우실 마음이실 텐데 저도 역시 그렇거든요. 그 마음을 오늘 마지막 가수 두 분께서 날려주실 겁니다. 엔돌핀도 와르르 생겨일 거니까요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. 자 먼저 아주 우수가 짙게 느껴지는 가수죠 우리 김상배 씨. 네 그리고요 이어서 여러분과 함께 언제나 늘 열창하는 가수 유진아 씨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 이 두 분의 모델을 마지막으로 저희는 여기서 물론 하고요 먼저 김상배 씨의 모델입니다.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죠 김상배 씨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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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은 당신이여 지쳐난 게 때문입니까 무심한 당신이여 사랑의 눈물은 당신이여 이 가슴 멍들기 전에 모두 다 있고 모두 다 있고 어디론가 떠나보십지만 미련이 마라 미련이 마라 떠날 수 없는 당신 나를 안 모으시는 모르시는 당신이여 흐린 달빛 때문입니까 무심한 당신이여 무심한 당신이여 사랑의 규모 당신이여 이 가슴 멍들기 전에 모두 다 있고 모두 다 있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지만 너무 점들어 너무 점들어 떠날 수 없는 당신이여 떠날 수 없는 당신 한번 봐요 떠날 수 없는 당신 당신은 당신이여 irm 언 denominfu 감사합니다.